이거 다 뺏어가지고 코! 일로와! 다 뺏으니까 온다 코아 야 왜 저러가봐 코아 니 새집이다 새집 봉싱 봉싱 응 코아 코 이게 뭐야 이게 코 이거 봐봐 와 코아 이거 너도 먹는다 정신없다 코아 이게 뭐야 이게 우와 엄마 이거 뜯자 거기 오늘 콩이 집을 샀거든요 콩이 집이 작아져서 콩이 집을 샀는데 어떨지 궁금하네요 오 와 크네 되게 크네 괜찮네 코아 이게 뭐야 코아 니 간식만 먹고 코아 지금 간식이 없나 우와 네 콩아 집 어때 콩 콩 콩 콩 콩 콩 콩 지금 어땠지 와 이거 간식 형이 간식까지 지금 최고 좋아하는 거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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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째 그 간식이 더 좋아? 너도 뺏어가지고 다 뺏으니 꼰다 콩 콩 야 왜 들어가봐 콩 콩 니 새집이다 새집 여기 웅싱 웅싱 응 콩 콩 콩이 집 콩이 집 낯설어? 아직 이렇게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조금이네 뭐지? 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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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다 으응 뭐지? 하는 거 같은데 괜찮아 콩 콩 들어가 봐 니 집이야 콩이 집이야 감식하지 들어가 봐 이제 콩이 집이야 콩이 집 너 집이야 봐봐 아유 좋아 아유 좋아 괜찮아 오빠가 괜찮은거 보여줄게 오빠가 한번 들어가올게 우와 우와 좋아 맞지? 별로 안우습다일까? 응 발디드다 바로 안우습지? 오빠 들어왔잖아 옳지 왜이렇게 잘했어 안우습지 아직 끝까지 들어가고 웃어 응 괜찮아 그럼 오빠 들어갔잖아 응 괜찮아 옳지 옳지 잘하네 옳지 좋아 집에 들어가있네 하루이 잘했어 이제 집 잘 사용한다 오빠